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에 세워진 차 여러 대를 들이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.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었는데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이 남성을 끝까지 추격해 붙잡았습니다.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. 어두운 밤,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는 검정색 SUV 차량.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나자 곧바로 오토바이 한 대가 뒤쫓습니다. 위태로웠던 골목길 질주는 또 다른 오토바이가 차 앞을 막아선 뒤에야 멈춥니다. 차에서 내린 건장한 최고의 운전자는 자신을 막아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거칠게 공격하지만 곧 제압됩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시 월곡동 주택가에서 한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붙잡힌 운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로 운전 당시 불가능합니다. 무면허 음주 상태였습니다. 추격전이 벌어진 400m 길이의 골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. A 씨의 질주를 멈추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 업체의 배달 기사들이었습니다.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뒤 5분이 넘는 추격전과 몸싸움 끝에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. 경찰은 A 씨와 차량에 함께 탑승한 또 다른 외국인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